오늘 마지막 등교를 하는 날이네요 날씨가 정말 흐린데 슬슬 갑니다 아 우리 학교 졸업식 때 오지 이 산 속에 처박혀 있는 학교 여기도 정이 드는구만 네 뒷머리 머뭇거리기엔 인생이 너무 짧다 참 이런거 계단에 붙여놓아요 진짜 운동부족이 여기 온갖 명언들을 붙여놓으셨네 사퇴 국도 기소유씨 여기가 마이 홈그라운드 홈그라운드 맞아? 맞지 맞지 복잡 복잡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어 지각하겠네 빨리 가겠다 파이팅 마이 마이 첫걸이 우리 카레 왕자 성한 씨 라고 할 뻔 잘 가 사랑했다 가사도 잘 먹고 잘 살아야 돼 너 부류대 같지? 무슨 소리야 부류대 같지? 무슨 소리야 부류대 같지? 정신 먹으래? 정신 먹으래? 정신 먹으래? 정신 먹으래? 정신 먹으래? 정신 먹으래? 야 오늘 순마디가 밥을 먹는다고? 야 오늘 살이 넘는 날이도 아닌데 정신 먹으래? 마지막 고등학교 급식 마지막 급식을 알차게 아 간지려 소아 씨 한마디 해주시죠 소아 씨 한마디 해주시죠 이제 마지막 급식 같이 맛있게 먹고 다음에 맛있는 거 다 한 번 영상 들어서 오겠습니다 어 선생님 인터뷰 하셔야 돼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급식 드셨나요? 오늘 급식 마저는 어떠시죠? 한번 같이 밥 먹으러 가요 나 먹으러 가요 또 가시죠 또 가시죠 또 가시죠 또 가시죠 맛있게 드세요 민영아 잘 봐 네 아 너도 밥 먹으러 가자 아 너도 밥 먹으러 가자 아 기피하시네 부끄러워 야 우리 마지막인데 엘리베이터로 한번 너는 마지막이 아닌가 너는 마지막이 아닌가 야 이따가 살 건데 그렇지 오우 추워 이따가 말해도 Extremely 노래 한 곡 하세요 선생님 댕돼서 아 네 이야 좋아 사랑해 자기야 누구야 이거 사랑해 자기야 누구야 이거 사랑해 자기야 누구야 이거 사랑해 나 오늘 준비한 것이 handsome 사랑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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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랩컨도 부득했는데? 야... 와아... 너 또 궁금하다 이거? 근데 뭐 하냐? 대박 뭐야? 배가 유닛을 많이 눈에 오라고 그니까 다른가 가면 다른걸 할지? 아니야 조금만 더 하셨으니까 잘한다 아... 아우 천천히 인생이 우리들이 민영이가 다 총는 어떻게 정답을 했는데 얘들아 민영이가 원하는게 여기에서 찍어서 어깨서는 어깨서는 감사합니다. 형! 와 진짜! 이거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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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핸드폰! 너 진짜! 야! 텔레스콘 되게 있어! 자 얘들아 미션이 수축으로 옆반에서 다 분이 삼고 모여라 얘들아 사랑합니다! 얘들아 사랑합니다! 미션이 많아! 어! 미션아! 아! 사랑해! 너무 좋아! 너무 좋은데? 왜 왜 이래? 하나, 둘, 셋 둘, 셋 첫번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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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